불우의 명곡 2부로 활용합니다. 불우의 명곡이 더 라스트 송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. 지난 1부 트로피는 우리 락의 여재 서문탑 씨가 차지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 한 번 들어주세요. 트로피 한 번 쇠머니 한 번 모여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성감이 좀 어떠세요? 저희는 진짜 남아있는 우리 출연진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아직 노래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진짜 마음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일 오래 남았어요. 내가 이 무대에 설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이 순간순간을 누렸다는 거에 되게 감사했거든요. 그걸 경험하시게 됩니다. 자 이제 뭐 라스트 송이라고 하지만 우승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? 또다시 또 다수로서의 길을 뭐라고? 우승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우승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아 그렇고 다수니까 그런 거지 아 우승했으니까 그런 거 아닌 거라고 저 다른 분들 얘기도 한 번 들어봐야겠네요 이거